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3벤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이고요. 나중에 차량 구매하실 때, 알아보고 계실 때 이런 거 보고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등록일순 기준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25대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 중에 한 10대 정도 골라서 한번 추천할 차량과 또 추천하지 못할 차량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와 꼭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한번 볼게요. 16년식 차량이네요. 주행거리 11만 6270km. 색상 남색이죠. 판매 가격 1199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 3% 정도고요. 굉장히 좋네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의 력. 탄수 순술이 없습니다. 미세누유. 개스킷이 안에 있네요. 뭐 경정비로 들어간 정도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나머지는 없고요. 외관 한번 살펴볼까요? 윈도우 밴이네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시트 컨디션. 괜찮네요. 여기 열손 시트 있고요. 워터 차량이죠. 전동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미끄럼 방지. 블랙박스. 엔진룸 괜찮고요. 적재함 다시 한번 볼까요? 적재함 굉장히 깨끗하네요. 타이어도 이 정도면 상중하중에 저는 한 상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뭐 크게 흠이 없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다음 차량. 이거 한번 볼게요. 18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만 173키로. 색상 회색에 가격 1,040만원인 차량이죠.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 11% 정도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있네요. 매판에 후드 프론트웬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체했고요. 주요 골격에 인사이드 패널 판금 있네요. 스타렉스는 휀다가 접촉이 나면 인사이드는 보통 판금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세누요는 보니까 없네요. 괜찮아요.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시트 나쁘지 않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이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벽재함 깨끗한 편이죠. 엔진 운도 괜찮습니다. 하이어는 이 정도면 상중하중에 중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사고는 있지만 충분히 감안하고 살 수 있는 차량이죠. 이런 것도 조금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볼게요. 17년식 차량이죠. 주행거리 17만 3847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990만원인 차량입니다. 1인 신조인 차량이라고 하네요.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 11% 용도 변경 없고요. 나쁘지 않죠? 사고 이력 있네요. 프론트 펜덜, 아이디에이터 서포트, 인사이드 패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아까는 오른쪽에 인사이드 패널 방금 있었는데 이번엔 왼쪽이네요. 미세누이 오일팬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오일팬 같은 경우도 경정비 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많이 나와봐야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도죠.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시트도 괜찮고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이죠. 전동 사이드미러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달려있네요. 적재함 깔끔한 편입니다. 엔진 룸도 깨끗하고요. 이 정도면 타이어는 하라고 봐야죠. 네,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6만 945km 회색 색상에 판매가격 106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내연 10%고요. 나쁘지 않네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의 력 없고요. 단순 수리 프론트웬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체 있네요. 미세누유 마찬가지로 오일팬에 하나 있네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괜찮네요. 외관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내부 전반부 모습 깨끗하네요.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네요. 적재함의 바닥 부분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또 저희가 나갈 때는 이런 상태로 꼭 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엔진 룸은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이 정도면 상중하중에 중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 정도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14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0만 8,646km 색상 회색이고요. 판매가격 830만원입니다. 보니까 흡기 누유수리되어 있네요. 보통 누유수리를 하면 미세누유를 한 번씩 다 보면서 잡기 때문에 하나만 수리를 해놨어도 보통 다른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볼게요. 메어는 3%고요. 굉장히 좋네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단순술이 있고요. 도어에 있네요. 교체 미세누유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좋네요. 외관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이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부 전반부 모습이죠.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오토 차량이네요. 내비게이션 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죠. 적재함 아주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엔진 룸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이 정도면 상중하중에 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가격의 메리트도 나빠 보이지 않아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실게요.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8,727km 색상 회색의 판매가격 1,55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매운 5%고요. 좋죠. 용도 변경 없습니다. 타구 의료 없고요. 단순 수리 프론트 벤더 팡금 있네요. 미세누도 없습니다. 좋아요.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패넬벨이네요. 시트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열선 시트 깔려 있고요. 오토 차량이죠. 전동 사이드 미러 미끄럼 방지 기능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네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아주 깔끔하죠. 엔진 룸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상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차량은 실내 주차로 관리한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차량이죠. 연식이랑 주행거리 대비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17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만 8,906km 색상 흰색에 판매가격 1,150만원인 차량이네요. 성능 점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 4% 좋네요.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영업용이었네요. 사고일이 없고요. 단순 수리 프론트 핸더에 있네요. 미세노유는 없습니다. 좋아요.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예쁘네요. 판넬벤이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시트 컨디션 괜찮고요. 내부 전반부 모습 깨끗하죠?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있죠? 적재함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 룸도 괜찮고요. 타이어 이 정도면 상중화 중에 중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용 차량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차량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8만 5,736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1,17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형 9%고요. 용도 변경 있네요. 마찬가지로 영업용이었네요. 이것도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네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깔끔하죠?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이네요.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어요. 적재함 굉장히 깨끗하죠? 엔진 룸도 괜찮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상중하중에 하중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랑 비슷한 차량인데 수리나 이런거는 일단 없는 차량이고 그런거에선 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차량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35,367km 색상 회색이고요. 판매가격 122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매온 7% 괜찮은 편이에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이 있네요. 단순 수리랑 보니까 후드 트렁크 리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쿼터 패널 여기 4개는 교체 여기는 판금 들어가 있고요. 주요 골격에 2개 정도 교체가 있네요. 미세누유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누유는 없어요.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네요. 내부 전반부 모습이고요. 열선 시트 깔려있고요. 5도 차량이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달려있고요. 적재함 깨끗합니다. 엔진 룸도 나쁘지 않고요. 타이어는 이 정도면 중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지만 컨디션도 좋지만 사고 이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차량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저희 업체에 방문을 하셔서 같이 공업소에 가서 점검을 디테일하게 한번 받아보는 게 꼭 좋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5만 1835키로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69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내연는 5%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좋네요. 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이력 있네요. 단순 수리도 있고요. 도어 쿼터패널 외판 교체했고요. 트렁크 플로어 휠하우스 여기 판금 하나 교체 하나 있네요. 미세눈은 없고요. 이런 차량들은 외관은 좀 깔끔하지만 아까와 같은 상황이죠.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면 구매하기는 어려운 차량이고요. 꼭 한번 보셔야겠다 싶으시면 꼭 공업소에 같이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는 차량이니 이런 차량들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대 정도를 알아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셨다. 그러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저희 업체에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항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